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히스로 공항에 접근하고 있던 브리티시 항공사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. 영국 런던의 혼잡한 히스로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 한 대가 드론과 충돌했습니다. 영국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사건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. 브리티시 항공사의 항공기가 지난 4월 17일 일요일 아침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발해 영국 런던으로 향했습니다. 에어버스 A320 기종의 이 항공기는 정오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에 접근하다 드론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.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고 132명의 승객들과 5명의 승무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부상을 입은 자는 없었습니다. 영국에서 공항에서 날던 무인 항공기로 인한 사건이 지난 2015년 8월 이후 6건이 보고되었습니다. 이 중 4건이 위기일발의 위험한 사고였다고 합니다. 민간 항공국은 무인 항공기가 공항 근처를 나눈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. 이 무인 항공기를 날린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만일 범인이 확인이 되면 범인은 감옥에 구금이 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